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웨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세계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국영방송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kbs 입니다 cbc 라고 있습니다 cbc 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재팬의 도쿄올림픽은 아마게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캐나다 방송에서 국영방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벌써 약 만명이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계의 관계 종사자들도 지금 요구를 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아비가 아니라 스가 총리는 대회가 잘 진행될 확률은 100%라고 이렇게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현재 그 백신의 접종 비율도 불과 3%에 불과한 최악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방송 캐나다 국영방송 cbc 에서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올림픽이 개최가 된 이후에 약 200개의 국가에서 약 15,000명의 선수가 이제 일본을 방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 이게 결국은 제가 걱정한 거를 역시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뭐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결국은 여기서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그 만 5,000명의 전 세계 200개 국의 선수들과 그 선수단이 다시 다 돌아갈 거 아닌 자기나 나라들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암하게 돈으로 빠트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일본의 또 오늘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팩트니까 호카이도에서 오늘 6월 아 좋습니다 금요일 6월 4일날 일곱 명 일곱 분이 사망하셨고 호카이도 사포로에서는 또 자택에서 대기 중이시던 70대 여성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키타 우리가 요즘 아키타 지진 말씀을 걱정되고 많이 말씀드렸던 그 아키타에서 또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팬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아 정말 최악의 경우 정말 마지막까지 지금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정말 열차를 달리고 몰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딜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일본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도쿠시마 현 북부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기편이 10km 입니다 지금 내륙 지진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내륙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굉장히 안좋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내륙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카가와에서 지진이 났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카가와에서 났었죠 그 다음에 에이메 에이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지금 도쿠시마에서 난 겁니다 먼저 이 카가와에서 나고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에이메 이카타 원전 걱정했었죠 그 다음에 도쿠시마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음 이게 그러니까 와카야마 이게 어제 그 6월 3일 날 와카야마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서 와카야마에서 이제 어제 와카야마에서 이게 그 어제 이제 간세이 쪽 말씀드렸죠 간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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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와카야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걱정했었는데 결국 간세이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쿠시마를 친 겁니다 이 시코쿠섬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가 말씀을 항상 들지만 이 규슈와 이 규슈, 규슈와 시코쿠와 이 간세이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히로시마라든지 시마니 도토리 오카야마 뭐 효고 하나로 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가사키라든지 사가현 후쿠오카 여기도 후쿠오카 얼마전에 발표했죠 앞으로 굉장히 그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고요 후쿠오카 그러니까 미야자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규슈, 시코쿠, 키로시마 도토리 그 다음에 간사이 그 다음에 주부 간도 나누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중앙 구조선 단층이 식어서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봐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지금 이제 지진이 아 과거에는 10년 주기로 100년 주기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 주기입니다 어제 이 와카야마에서 지진 나고서 바로 오늘 이 토쿠시마 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난카이 트러프가 있는데요 이쪽에 난카이 도랑카이 도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코쿠는 제가 그 계속 말씀드리면서 미국 쪽 지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아 걱정했었죠 시코쿠 쪽이 좀 위험한 것 같다 과거에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어제 지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지진 보시면은 이 요나꾼이 그러니까 원제는 이제 그 대만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요나꾼이 그리고 나서 지금 미야코 미야코 섬 오키나와 본 섬에서 약 290km 정도 위치한 미야코 섬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대만을 치고서 화렌이란 그 다음에 요나꾼이 그 다음에 지금 오키나와의 위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더 난세이에 그리고 나서 새벽 2시 9분에 이제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올라와서 이제 그 이시카와 현을 주부 지방까지 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대만에서 화렌이란 그 다음에 요나꾼이 그 다음에 그 미야쿠섬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독가라 지났죠 독가라 저기 저기 어디죠 여기 그 슈가나다 쪽 미야자키아니 슈가 쪽 슈가 앞바다이 지났었죠 지금 이 이시카와까지 올라온 거예요 쭉 한번 원래 이게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그 길어야 저기 짧아야 한 글쎄요 한 3 짧아야 한 6개월 정도로 움직여야 돼요 정상적인 거는 근데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주부 지방을 치고서 다시 내려왔다가 반복되는 얘기죠 요즘에 계속 왜냐면 계속 똑같은 어떠한 행위들이 반복되니까 얘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진이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니까 보십시오 월요일날 대만에서 지진이 났어요 화요일날 제가 이제 방송을 합니다 월요일날 대만 화요일날 연합군이 수요일날 그 어디라 그럴까요 뭐 독가라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 이제 뭐 어 미야자키 주주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 뭐 시코쿠에이매 그 다음에 토요일날 뭐 뭐 기후현 일요일날 이제 도쿄 23구 강타 하고서 다시 월요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어디를 치냐고 다시 또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또 방송을 또 월요일날 어떻게 하겠어요 한 주 지난 다음 주 월요일날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또 대만에서 지진이 났으면 또 방송하겠죠 또 화요일날 또 연합군이 또 칠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한 2, 3주 돼봐요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매일매일 그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서클리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패턴이 똑같단 말입니다 패턴이 월화수목금토일이 대만 요나 연합군이 뭐 낮에 잇도만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 독가라 그 다음에 육구해구 하여튼 올라갔다가 도쿄 근처 이바락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도쿄를 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바락계라든지 최근에 뭐 지바나 군마 뭐 이런 데 치겠죠 다시 또 대만 또 다시 또 지바현 뭐 그쪽 아니면은 그 뭐 알래스카나 그쪽이 칠 때는 알류산이나 쿨 뭐 캄차카가 칠 때는 다시 또 호카이도라든지 뭐 아우머리나 뭐 도쿠 뭐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떼 이런 데 치겠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 이런 데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아 지난주에 아키타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세요 아키타에서 또 지진이 나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주일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제가 얘기하기도 반복되는 이런 것 같은 얘기 똑같이 뭔가 저도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재해를 연구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더 많은 걸 어디서라는 인포메이션을 배우고 싶어요 연구 분석이 뭐예요 공부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좀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배울 게 없어요 요즘에는 왜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패턴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저도 지금 사실 요즘에 좀 방송하면서 아 이거 뭔가 좀 새로운 패턴의 뭔가를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진행이 돼야지 그 안에서 뭔가 저도 좀 스터디가 되고 연구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또 얘기가 또 이렇게 하여튼 지금 요즘에 상황이 같은 얘기가 반복될 근데 이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답답한 거예요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설명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카야마 치고서 저기 어제 10시 21분 저녁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이 시컥구섬이 도쿠시 마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